경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가 19일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, 방산 분야의 글로컬 천도 대학이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. 또 관련 분야의 글로벌 탑10 대학, 아시아 탑3 대학이라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.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국가 핵심 산업, 지역 전략 산업, 대학 특성화 연계 분야는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